저는 황윤호 예비후보의 충남대학교 은사입니다. 제가 74년도 충남대학교에 왔습니다.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제 고향이 전화남도입니다. 서울 가다가 노자가 부족해서 대전에 떨어졌냐. 그런데 저는 서울에서 전라도로 내려가다가 노자가 부족해서 대전에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충남대학교에 1974년에 부임해가지고 2004년 8월에 정년팀했습니다.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? 황윤호을 내년 4월 10일 어디로 보내야겠습니까? 여의로 보내야겠죠? 저도 마찬가지 심정으로 왔습니다. 제가 제자이기 때문에 존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황윤호는 나와 더불어 민주화를 하는 데 일을 담당했습니다. 저는 1960년 4.19 유공장, 1980년 5.28 유공장, 그러니까 소위 대모를 아주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80년에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선병열 전 의원과 개혁 때 대담을 한 것이 특집이 돼가지고 제가 한 번 당국에 굴려갔어요. 그래서 혼난 적도 있습니다. 그런 저런 것으로 그래서 저는 평생을 대본을 하고 살았습니다.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살았고요. 그런데 작은 거인 황윤호는 조용조용 올바른 길을 쭉 걸어왔고 또 언제는 부의원으로, 시의원으로, 구청장으로 이 다음은 국회의원으로 나가보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출사패를 단지는 것이 천지계백입니다. 동거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좀 낙후되었다고 생각합니다.